이번 6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유데이터를 시원하게 혼내주는 사이다는 아니었습니다. 딱히 풀리는 서사 없이 고구마를 먹였던 회차였는데요.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회차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 다음 주부터 펼쳐질 인물들 간의 관계 변화를 암시한 회차였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안고은의 서사가 공개되었습니다. 고은이 언니 안정은의 죽음은 성관계 영상 유출이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양진호 사건을 다루는 이번 시리즈에서 분명 음란물 관련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고은이 언니의 서사로 연결되며 풀릴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몰카 유출이라는 사건은 우리 사회에 있었던 N번방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준 엔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은이의 서사가 좀 더 뒤에서 풀릴 줄 알았는데 이 드라마 생각보다 준비한 이야기가 많은 듯합니다. 저번에 차량이 연결지어 생각하면 이번 유데이터 사건을 계기로 김도기와 안고은의 관계가 변화하게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보면 안고은은 김도기에게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방적이죠. 하지만 안고은의 언니 사건을 해결하며 안고은에 대한 김도기의 감정이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선을 긋던 그가 안고은의 슬픔에 공감하며 동정심 내지는 챙겨주고 싶은 마음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이번 유데이터 사건은 안고은과 김도기의 관계 변화 혹은 훗날의 로맨스 서사를 암시하는 사건이지 않을까 해요. 더불어 7화 예고편을 보니 앞으로 강하나 검사의 캐릭터도 점점 입지를 다져갈 듯합니다. 애초에 당신들이 일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럴 필요가 없다 라는 김도기의 말을 봤을 때 김도기는 자신의 정체를 은연중에 드러낸 듯하고 강하나라는 인물과 대립하는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김도기와 대립하며 진정한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강하나 캐릭터의 역할도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모와 장성철의 관계 변화도 암시한 회차가 이번 회차였습니다. 장성철이 사적 복수를 위해 잡아온 조도철이 강막 척출 과정에서 도망을 갔기 때문인데요. 상황을 보아하니 데모는 장성철 몰래 조도철을 빼온 것 같고 장성철에게 밥과 술을 사주겠다고 했던 건 조도철을 빼내는 과정에서 장성철의 눈을 가리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모 측의 실수로 조도철이 도망갔습니다. 조도철의 도망은 파랑새 재단이라는 단체로 얼굴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장성철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모범택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그이기에 조도철의 탈출은 장성철과 모범택시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밖에 없죠. 조도철이 도망 과정에서 강하나에게 잡힌다면 모범택시를 쫓고 있는 강하나에게 꼬리를 잡히는 셈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사람이 데모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단순히 비즈니스 협력 관계이던 장성철과 데모의 관계 변화도 긴장감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듯합니다. 이번 6화는 그다지 시원하게 풀린 내용이 없어서 약간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물들 간의 긴장감 요소를 잘 넣어주었다는 부분에서 다음 주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이다를 기대하며 7화를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